5월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잡아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 아까 그 연장선상인데요. 그 환율을 지금 조금 내리는 데 있지만 이렇다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큰 흐름으로 보면 1분기가 사실 불확실성의 시기였습니다. 전쟁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한다 만다 그러고 중국도 봉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잘된 점이 뭐냐 하면. 잘된 점이 있다. 악재라는 악재는 다 노출이 된 거예요. 1분기에. 그래서 불확실성의 위기였지만. 불어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분기에는 불확실성의 실체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실제 파악. 진짜로, 진짜 배기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2분기에 파악이 되면 3분기부터는 어떤 수를 쓰든지 불확실성 해소가 갑니다. 그렇다면 박자가 맞아지죠. 악재는 다 노출됐고 원인도 발견했고 이제 처방이 가면 하반기에 악재 해소의 기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보면 지금 2분기란 말이죠. 3개월 정도의 우리가 박스권에 한 번 더 묶여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멘텀이 바뀌는 건 6월 내지 7월에 변곡점들을 가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3분기에는 또 관망하는, 횡보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4분기부터 앞에 6개를 당겨서 오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림길에 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연중 고점에 다달할 수 있는 분위기는 7월 정도에는 형성이 된다. 그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사실 또 그때 우리가 좀 더 시장 상황을 봐야 했습니다마는. 불확실성에도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의 힘에 의한 불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긴축의 강도, 이것에 의한 조종장이 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 진짜 사고 다발 구간이 앞에 있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선관이 좋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몇 번 말씀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가장 판단 기준이라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또 보니까 실적 최고인데도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더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건을 3개로 찾아요. 조건 3개. 5월 달부터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야, 한번 해보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FOMC에서 통화정책 불확실성 정점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죠. 뭐냐, 지금 25BP를 3번 올릴 거냐, 아니면 50BP를 3번 갈 거냐, 75BP를 한 번 가서 충격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점도표로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이제 좀 완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요,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3년인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면이 너무 강조됐습니다. 특히 방역 같은 건 절대 정치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정치화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쇄 정책이 좀 종료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기를 줘야 됩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에 제24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경기를 끌어올리려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지금 상승 조건이 하나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쳤다. 이거는 사실 전쟁도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건강한 인플레이션. 같이 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되면 이 세 박자가 맞아질 때 우리는 조금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지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 세 가지가 쉽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가 무슨 줄이를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나만의 박스권을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지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나는 2650에서 2754일의 박스를 내가 정해놓고 2650 되면 사고, 2750 되면 팔고. 이거를 딱 기준을 정해놓고서 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 3개월 후 정도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우량 주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으로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가시면 나만의 박스, 그냥 규칙을 정하세요. 2,650에 판다, 산다. 2,750에 판다. 굉장히 3개월 후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사고, 다발 구간을 아주 무사하게 통과하시는데 좋은 내비게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현금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현금은 무조건 30%, 조금 더 많이 갖고 계셔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책상 속에 넣어주시고 이 지수에 나는 한번 연동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다. 그리고 팔고 사고, 하여튼 30%의 현금이 소갈되지 않도록 계속 30% 유지하시면서 가면 놀랍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량주가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 속속 바뀌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5월 전망에 있어서 지금 박스권 설정이 필요하고 남한의 현금 확보 말씀하셨고요. 앞서 또 얘기 중에 전체 맥락에서는 실적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 미리 주신 원고를 받으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박현실이 여기서 나왔군요. 그러신가. 박현실 전략. 네, 박현실 전략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박스권. 남한의 박스권. 네, 그다음에 현금 확보의 현 그리고 실적 유지의 투자. 그래서 박현실 전략을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 내년 사고 다발 구간도 무사히 지나실 거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올라가는 게 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더 나누면 좋겠는데 사실은 시간도 많지 않고요.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또 긍정 전망만은 하지 않아요. 상방의 부분은 박스 피가 좀 비슷한데 하방은 2400까지도 분단 말이에요. 팬데믹 이전 수준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 그거를 뭐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뵀냐면 짐 로저스를 만났습니다. 짐 로저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타방송국에서 방송하고 나오시는데 만나서 계속 그분의 얘기는 그래요. 한국처럼 매력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평소에 말씀하시던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짐 로저스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이 어떤 장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일단 큰 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트도 보고 하지만 짐 로저스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주식시장이 항상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짐 로저스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